정연은 앞머리 썰 풀어줘요? 그거 뭐야? 앞머리 자른거? 앞머리 잘라달라고 그런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? 앞머리 뭐 최근에? 진짜?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앞머리 잘라줬어 그래서? 정연이가 나 잘라준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줬어 잘라줬지 잘라줬어? 응 내가 잘랐어 지금? 완전히 약하게 잘라줬어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헤어 원장님 계실거에요? 원장님 계시는데 잘라줬어 원장님 계실거에요 우리 어디서 얘기했지? 뭐 얘기 없는데? 아니야 얘기했어 근데 한번 얘기해 아 그래? 아 그런가? 뭐 얘기해? 뭐 얘기해? 뭐 얘기해? 이 영상은 제 스페인의 스페인이라는?